안녕하세요 복트룩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현대 이마이티 3.5톤 카고 크레인입니다 장비는 광림 특장차의 KS735 3톤을 인양할 수 있고 붐대는 5단입니다 2014년 등록이구요 주행거리는 29만키로입니다 슈퍼캡의 마력은 170마력입니다 차량상태 좋구요 관리상태 좋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